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부르는 짤방들 3위. 사용법 좀 배울걸. 엄마한테 죽었다 저거는.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. 왜 운동을. 돌아가려다가 포기한 거예요. 노. 노. 이런 느낌 쎄하다. 안 돼. 영상 다 재밌는데. 당하신 분들은 정말 아팠겠지만. 아이아이아이. 아이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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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들 뭐 아껴놓던 거 대거 망치는 거예요? 아이아이.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부르는 짤방들 2위. 장난치지 말걸. 막 마이아이. entirely. lected evens. 아이고. 아이고. 오, 잘한다. 오, 큰일 날 뻔했다.